반갑습니다 익스프레스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안지원입니다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실행법과 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켜시고 좌측 목록에서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찾아 들어갑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익스프레스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 개인 이메일 계정, 혹은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익스프레스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니 다양한 프로젝트의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이처럼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인스타그램 스토리, 포스트, 페이스북 포스트, 전단지, 유튜브 썸네일 등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갖고 계신 이미지의 배경 제거, 크기 조정은 물론이고 동영상을 GIF나 MP4로 전환하고, 자르고, 붙이고, 속도를 변경하는 등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QR 코드를 생성하거나 PDF로 변환하고 결합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이러한 빠른 작업 툴들을 한눈에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인기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막막한 분들도 템플릿을 활용하여 손쉽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실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